왕의 죽음인데요. 갑자기 왠 왕인가 싶으실 텐데 빌라와 오피스텔 1100여 채를 갭투자로 사들여서 전세보증금 수백억 원에 가로챈 것으로 알려진 빌라왕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가 지난 10월 이미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보증금이 수백억 원이라면 피해죄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현재 한 수백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세입자 수백 명에게 전세 자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경찰 수사를 받아왔는데 갑자기 숨지면서 피해 회복이 막막해졌습니다. 보증금, 매매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깡통 전세라고 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 만들어진 피해자 모임에만 400여 명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혹시 그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 있잖아요. 그걸로는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까요? 일단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 씨가 숨졌기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원래는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돈을 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김 씨가 죽었잖아요. 숨졌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졌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숨졌으니까. 그러면 친족이 빌라를 상속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했다고 합니다. 이거 선뜻 누가 상속받지 않으려고 하겠죠. 친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때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오래 관리잖아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피해자로서는 이렇게 막막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떡합니까? 일단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최근 의견을 밝혔는데 피해 방지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전세대출금도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법률 상담은 물론 임시 거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인 김 씨에 대해서는 이미 숨졌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지만 공범들에 대한 수사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책이 좀 있긴 한데 큰 피해 없이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